플레이 아 뭐야 왜 와 뭐야? 너무 맛있어 너무 높아 아 아 나 이리기도 아니야 나 이리기도 아니야 뭘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미니의 스노우월드를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스노우월드 덕분에 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눈을 원없이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즐거움을 제가 혼자서 느낄 순 없겠죠 그래서 다섯번째 스노우월드엔 특별한 손님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가족, 아이들의 친모 오빠 같은 친구 현나광 선배님을 초대했습니다 현나광 선배님 바로 출동해주세요 벤터스 안녕하세요 벤터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니씨를 대신해서 왔는데요 여기 왜 왔죠?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오 감사합니다 리발비파크로 쇼틀바스를 타고 떠나요 치케이스를 안 사도 되나요? 제가 알아보니까 몰라지 마세요 무료예요 예약만 하시면 무료로 타실 수 있고 무료라고요? 네 출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 60개 60개나? 진짜 예약만 하시면 돼요 소요시간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니까요 여러분 꼭 예약하셔서 셔틀버스 타시고 안전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가볼까요? 좋습니다 버스 왔어요 버스 앞에 써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나 너랑 가니까 되게 설렘 설렘다 설렘다 다른 데 한 1시간 만에서 2시간이 걸린다 했잖아요 그동안 뭐 해야겠어요? 내 월하는 바디 속에 푸는 아름다운 바람 더 커져가는 바람 다 차지 스티커 이리 비바디 박으로 오세요 오세요 와우 여기가 다섯 번째 스노우월드 비바디 박스입니다 와우 눈이 오면 항상 누워야 돼요 왔는데 뭐 하면 돼요 저희? 그러게요 여기 왔는데 뭐 하는 거예요? 눈사람 씨 네 눈사람 씨 편지를 잘 쓰시네요 휴징 낙화하는 레이싱 설매 칼과 람을 견디면 문제를 캐치해라 레이싱 설매가 뭐죠? 빠른 설매인가? 차로 가면 거기에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렛츠 레이싱 설매하러 고 겨우 다이고 저도 맞춰줘야겠죠? 와 설매가 아니잖아 그거는 약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은데? 절벽이에요 절벽 10도에 90도 거의 서울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 괜찮겠지? 들어가자 맞아 맞아 아 들어갔어 오 뭐야? 이게 뭐야? 와 여기 바다 너무 높고 퀴즈 칼바람을 맞으면서 문제를 캐치하라고 했거든요? 야야야야 여기서 내가 안타하면 야 이거 그게 짓거야 아 단단히 먹어라 야야야 우와 깍정하라 발 높여서 들어주세요 하아아 야야야 야야야 야야 야야 어 뭐야 뭐야 야야야 뭐야 진짜 하는데 이거 이게 좋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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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답! 하나, 둘! 정답이요? 엘사! 땡, 틀렸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타시면 돼요. 진짜요? 네, 다시 올라가세요. 한 번 탔는데도 적응이 안 되네. 아 진짜 문제 잘 봐! 너무 셀러 주셨어! 너무 셀러 주셨어! 문제, 문제, 문제! 문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내 보고 다 닦아! 야, 잠깐만, 뭐 했지? 응, 회? 살짝 설렜어. 아, 또 가야 돼? 내가 오른쪽 볼게요. 왼쪽, 오케이. 근데, 근데 그래도 무서워! 그래도 무서워! 내 쪽 세게! 내 쪽 세게! 내 쪽 세게! 눈 져, 눈 져. 유행이 기억이 안 나, 진짜 미치겠네. 2, 1. 정답 뭐예요? 러브 액션입니다. 몰라! 내 집만 해도 편안해. 내 집만 해도 편안해. 아, 왜 이렇게? 내 집만 해도 편안해.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나는, 저게 뭐지? 한세. 하나, 둘, 셋. 라이언킹! 예! 예! 보관이랑 함께 했어요. 네, 네. 그렇지. 내가 해줄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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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아요, 이거? 이게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불멍하는 거잖아.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 대박. 이야, 이거 겨울이다. 겨울 맛이 난다, 이거. 허억! 수고하, 봐봐. 제일 맛있는 부분. 우와. 오, 맛있어. 오, 좋아. 색깔이 좋아. 보시자. 이거 잘했다. 자, 여기서. 와. 와. 이렇게 추운 날씨에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천국이죠. 와, 천국이다. 이제 죽어도 된다. 아직도 배고파요. 먹을 거리가 진짜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있어요. 우와! 핫도그도 있고요, 일단. 카피도 있고. 소떡소떡 알아요? 우와. 좋아하잖아요. 너무 먹고 싶은데 저희 돈이 없어요. 어떡하지? 없는데. 와, 역시 능사람 씨. 여기서 나타나지네. 먹방계의 색별과 함께하는 오므꼬치 먹방 대결. 정해진 시간 간에 오므꼬치 그들을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있었는지. 저희 지금 되게 배고픈 헝그리 상태예요. 아이고, 대결이 안 되겠다, 이거. 저희 진짜 감독님의 과반을 받으세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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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이고! 무슨 이런 프로가 있어요? 미니, 미니티는 뭐 그냥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진짜요? 진짜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수분한 날 얼마나 많이 먹나 되겠습니다. 몇 개 계산하시나요? 6개는 가겠습니다. 4개, 5개, 15개만. 5개, 15개. 와, 이거 어묵이 간장인데 간장? 빨리 먹기 힘들구나. 맛있다. 어, 배부른데? 왜 이렇게 어묵이 숨을 멀쩍이 하지? 나 올해 어묵 다진 안 먹을 것 같은데? 네, 정지. 오! 네, 꼬치 개수를 세 볼게요. 전 4개 먹었습니다 너무 말고 깜짝이야 5개 6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여러분은 실패했습니다 애초에 성공할 거란 자신도 없었어요 하하하하하 그러면 눈사람은 감독님께 드릴게요 뭐야? 왜? 자, 네 와, 좋은데기로 했습니다 와, 열심히 따라잡았는데 응, 궁금하네 넓은 객실 방은 3개나 있어요 아름다운 경치 스키장이 다 보여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골드? 스위트 리조트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현대적인 디자인 스키장이 다 보여요 와아! 쏘노벨 비발디 파크 스키만 타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쪽에서 지하 1층으로 가게 되면 디바 플렉스 몰이라는 곳이 있는데 와우 엄청난 게 있을 것 같은데? 우와 뭐야? 울린 이유가 있는데? 자이로 드롭 있어, 자이로 드롭이 하하하, 왜 있어 여기 왜 있어요? 아, 이거 범벅카 좋아 와, 재밌겠다 화면이 세우고 되겠는데, 여기서? 우락실 좋아하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와, 뭐야? 우와, 대박 게임이 되게 다양하다 이야, 대박이다, 여기 우리 어려운 거 아니야 하드? 하드 무슨? 모차트 야, 어려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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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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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원 … 아이소야, 아이소 아이소 어! 나 그래, 좀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몇 장이지? 유얼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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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러 가려고요 게임은 게임이야 게임 할 때야 지금? 두 사람씨한테 더 미션이 나오지 않는다 비가 드롭을 타고 손에 쥐어진 지폐를 정확히 세운 정보 다녀올게 왔다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카메라 감독님은 어차피 여기 있어가지고 와, 내서진이다 위험해 야, 너무 많은데? 야, 떨어질 거 같아, 이거 유턴은 돌아오는 거야 유턴은? 아, 나도! 아, 도는 것만이야! 야, 도는 거 아니지! 아, 광고가! 돌아가! 다리가 되게... 야, 너무 덥다! 야, 너무 덥다! 뭐야? 얼마일까요? 35만 원! 35만 원 틀렸습니다! 32만 원였습니다 와, 한 장 차이로! 유턴은 잘해줘! 우리 이제 집에 가야 돼! 야, 제일 무서워하는 놀이기구 중에 하나인데 머니 머니 해도 머니! 힘줘, 힘줘! 미쳤다, 이거 너무... 전진이! 자 homage dikkatię $10,000불로 신났다! 우상 김цу! 네! 1, 2, 3, 2, 3, 2, 2... 유아ári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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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으이! 너무 높아! 됐어! 아! 야! 뭐야! 이번 순간에 자신 있나요? 이 눈사람을 걸겠습니다. 만일 실패하면 눈 다시 한 번 더 타야 되고요. 38 정답입니다. 아! 나 한번 세웠을 때 이 잊어버려야 했어! 정답! 정답! 축하드립니다. 아아! 좋아! 좋네. 자 오늘 스노우월드 택배판에 또 저랑 미토랑 같이 참여했는데 미니 씨한테 되게 고맙고 오늘 제작진분들에게도 되게 고마운 게 너무 즐겁게 놀다 한 거 같아가지고 각 온도의 좋은 점을 다 느낀 거 같습니다. 에너지를 받았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석 씨랑 둘이서 촬영 없이 그냥 놀러 오는 것도 진짜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미니 씨 리펙트합니다. 미니 씨 리펙트